마음도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 감정, 의지, 식별, 이렇게 그것도 분명히 어떤 법칙을 통해서 마음도 돌아갑니다. 마음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칙대로 일어나고 사라져요. 여러분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생각을 일어나 있죠, 이미. 여러분, 이 호감도 여러분이 받아들기 싫으셔도요. 지금 밖에서 제가 이 색깔을 강요하면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은 또 생각을 이미 일으키고 있어요. 이 색깔을 봤죠. 그러면 이 색깔 안에 내재된 법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감은요. 보세요. 오감은 눈은 색깔을,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몸은 촉감을, 귀는 소리를 듣지만 생각은, 마음은 뭘 띠상으로 할까요? 법을요. 마음은요. 그 오감을 통해 들어온 법을 봐요. 법칙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칙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법칙에 대해서 생각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검은색이네, 팬이네, 뭐네 하고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좋다, 싫다 느낌이 점점 강화돼요. 본능적으로도 느낌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생각을 통해 느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좋아하던 대상이면 호감이었으면 더 좋아하고 비호감이었으면 되게 거부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요. 이 생각이 뭔가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도 꼬리를 꼬리를 물고 계속 발생해요.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이요.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얘기했냐면 우리 애고라는 게 견고한 영혼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얘기한 게. 오감도 밖에서 색깔이 보이면 그걸 또 받아들이고, 소리가 들리면 듣고, 오감 정보를 주변에서 계속해서 흡수하면서 오감 정보가 색깔 때문에 의식 중에 뭐가 일어나죠. 안식이. 본다 하는 게 나타나고. 내 마음에요. 소리가 들리면 듣는다 하는 오식 중에 아니, 이식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오식이요. 다섯 가지 감각이 계속 주변에서 색깔 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냥 발생해요.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놈들이 발생하면 메커니즘에 따라서 생각, 감정이 같이 돌아가요. 계속해서. 이게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견고한 내 영혼이 있는 줄 알았더니, 들여다봤더니. 영혼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혼이죠. 내 혼의 작용을 들여다봤더니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작용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걸 가르쳤습니다. 당신들 견고한 혼이 있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끝없이 무상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일 뿐이다는 거죠.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무상한 걸 한번 다 내려놔봐라. 그러면 우리가 말한 참나 상태죠.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죠.